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요, 당연히 취업하시기 힘드셔서 취업을 목적으로 아니면 승진이나 아니면 자기개발이나 그리고 요즘 중국도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여행 목적 등등의 다양한 이유로 중국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라고 하면 한자가 너무 어렵다라는 오해,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자는 여러분 중국어를 하자마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음과 성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왕초를 위한 대국민 입렬기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 중국어의 발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저 오샘과 함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배운 학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국어 한자 잘하면 중국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중국어 한자가 있으면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독해를 하거나 해석을 할 때는 좀 용이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배울 학을 서로 다른 글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전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간체자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중국어를 처음 배우시는 한어분들께서는 이런 한자의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런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무엇을? 즉, 바른 기호. 우리 이런 바른 기호를 한어병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한어병음을 읽는 데 초 집중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짧은 강의인데요. 오늘 이런 중국어의 첫소리, 바른 기호를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톡 들어오는 게 있죠. 이런 바른 기호 위에 뭐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음의 높이 아마 올라가는 음일 것 같아요. 이런 성조도 있습니다. 많은 학원님들께서 중국어를 공부하실 때 이런 바른 기호와 성조를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장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바른 기호와 이런 성조를, 이런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본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국어의 자음을 우리는 성모라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성모 알 필요 없겠죠? 그냥 첫소리, 자음은 총 21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업하는 게 우리 형강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송해드리고 있거든요. 21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음절이 있을 때 첫소리, 시작이 틀리면 그 발음은 정확한 소리가 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모 21개는 틈틈이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계속 계속 속으로 반복하는 연습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1개 선생님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다행히 쉽게 안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 번째 라인은 첫 번째 발음들만 읽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오, 선생님 진짜요? 네. 첫 번째 음에서 강한 압력을 사용해서 내뿜어주면 두 번째 소리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소리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다행히 21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서로 발음하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 부위만 느끼시면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B도 있고, P도 있고, M도 있고, F도 있는데 이 발음들은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을 마찰에서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뭐, 그것을 전공자들은 쌍순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입술의 위치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을 마찰한다. 아, B, P, M, F 이런 부위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자음이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뒤에 모음과 결합이 되는 거는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출발해 주셔야 될 것은 이러한 모음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오라는 모음이 있는데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오라고 읽는데 과연 중국어에서도 오라고 읽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오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입술 모양은 오라고 읽지만 소리는 으어 소리를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어 이렇게요. 따라 읽어볼게요. 오어 저의 기초 강의는 여러분께서 강의만 들으시면 안 되겠고요. 저의 입술 모양과 소리를 보시고 똑같이 모방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서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중국어의 오는 입술 모양은 오? 하지만 소리는 으어라고 내준다. 그래서 시작 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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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어의 첫 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니 어, 우리 비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윗 입술과 아래 입술을 마찰해서 낸다. 그래서 어떤 학원님께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보 이렇게요. 어떤 학원님은요. 뽀라고 읽으십니다. 여러분, 보와 뽀의 중간음으로써 한국어로는 표기불가 두 개 다 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 저의 소리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비오 들어갈게요. 뽀 뽀 뽀라고 읽어보셔야 되겠죠? 다시 돌아볼게요. 뽀라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뽀도 아닌 완전한 뽀 음도 아닌 뽀 뽀 뽀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약속하셨죠? 두 번째 음은 뽀 에서 강한 압력을 사용해서 내뿜어주는 음이니까 어떻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시작 포 포 윗 입술과 아래 입술을 마찰한다. 포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M-O 들어가도록 할게요. 비음, 콧소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시작 모 모 모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F 발음은 엄격하게 부위가 살짝 달라지는데요. 위 치아가 아래 입술을 살짝 깨물어 주신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의 F 발음과 유사하겠죠? 그래서 후 후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중국어에서 O는 완전한 O음이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시작 O 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주의해야 될 부분만 여러분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윗 입술과 아래 입술을 마찰한다. 포 포 모 포 기억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들어가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D도 있고 T도 있고 N도 있고 L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읽으면 안 될까요? 영어식의 발음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어만의 발음들의 특징을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 여러분 O라는 모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사고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발음이, 모음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영어에서는 A라고 읽는데 중국어에서도 동일하게 A라고 읽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중국어에서는 A라고 읽지 않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으 자, 제가 으 라고 읽으면 어떤 학원님들께서는 이음절로 읽으세요. 으 으 아니고요. 성대에서 끌어올려주는 발음이기 때문에 으 하나의 소리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읽으면 안 되겠다? 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이쪽 4개의 발음은 혀끝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의 발음과 소리를 들으시고 똑같이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 뜨 어떻게 읽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뜨 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으십니다. 더 혹은 또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첫소리 이것은 중국어만의 고유의 의미고 한국어로 표기 불가합니다. 한국어로 표기 불가합니다. 그래서 더우도 아닌, 뜨우도 아닌 중간음으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뜨 뜨 뜨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우리 첫 번째 음에서 강한 압력을 사용해서 내 품어 준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서 연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뜨 트에서 강한 압력을 사용해서 내 품어 준음이 어떤 발음이 나올까요? 트 트 트 트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읽으면 안 되겠다? 뜨 으 트 으 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죠? 하나의 소리로 트 내뱉는 음으로 트 트 트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 발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영어의 L 발음은 위, 천장, 치아, 뒤쪽 딱딱한 곳에 혀를 치켜 세워줘서 르 이렇게 예쁘게 읽어주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저희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르 여러분들은 귀찮아서 르 라고 읽으십니다. 틀린 발음이겠죠? 르 예쁜 발음으로 르 르 라고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입니다. 뜨 트 느 르 를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이쪽 라인에서 주의하실 것은 영어에서 에 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으 어 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으 뜨 트 느 르 라고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라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쪽 라인을 여러분 가래끼는 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크 얌전 빼지 마시고 크 크 크 있죠? 탁음이라고 맑은 음이 아니고요. 조금 탁한 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성대에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혓불이를 이용해내는 소리 과연 혓불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라인이 있냐면 G도 있고 K도 있고 H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요. 뭐 홍콩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우리 조직의 마피아 그쵸? 두목을 딱 그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딱 그어라고 많이 읽어요. 그 발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첫소리 G는요. 거도 아닌 그리고 끄어도 아닌 중간 발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들 이런 게서 주의깊게 들으시고 아, 에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으어라고도 읽어도 안 되겠고 그어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한번 더 시작 그어 그어 딱 그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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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소리내주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 두 번째 한번 발음 볼게요. 우리 약속했었죠? 첫 번째 음에서 강한 압력을 사용해서 내뿜어주는 음이니까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크어 좋습니다. 타금입니다. 크 크 크 크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참 마지막 라인일게요. 발음하는 부위가 똑같으니까 H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크 크 크 자 여러분 선생님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크 여러분 저는 중국어만 20년 정도로 한 사람이에요. 크 완전한 이런 타금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이 크 라는 발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읽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느낌만 흉내만 크 크 크 이렇게 내시다가 자꾸만 연습을 하다보면 흐 흐 흐 천장에서 끌고 내는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어 흐 라고 읽어주셔도 무관하십니다.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성대의 끌어올림이 있는 소리 그래서 크 크 크 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중국어 이제 앞으로 배우실 때 이 흐 이 흐 이 흐는요. 마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발음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흐 세 번째 라인 어 우리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여러분 크 크 흐 라고 읽는 학원님들이 가끔 계세요. 어떻게 읽으면 안 되겠다. 으 라고 읽으면 안 되겠고 크 가 아니라 시작 크 크 가 아니라 크 흐 가 아닌 시작 흐 차이점 아시겠죠. 이런 본인들이 읽는 발음들을 정확하게 고쳐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라인이었어요. 자 네 번째 비교적 간단한데 여러분 혓바닥을 넓게 펴서 내는 소리라고 해서 J와 Q와 X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국어를 운동과 같이 굉장히 많이 연관을 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운동 처음에 배울 때 몸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중국어 처음 배우니까 긴장한 나머지 입에 힘이 빡 들어가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우세요. 여러분 입 좀 풀고 입 좀 풀고 들어갈게요. 자 J와 Q와 X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보라고 할게요. J를 읽으라고 하면 영어식의 발음 때문에 어떻게 읽으시냐면 찌 라고 읽으세요. 자 영어식의 발음 때문에 키 이렇게 읽으세요. 자 X 어떻게 읽냐면 씨 이렇게 읽으세요. 정말요. 근데 여러분 이 발음들 다 틀린 발음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혓바닥을 넓게 펴대 양가의 힘을 쫙 빼고 편하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에서 여러분 양가의 힘 빼고 편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힘 빼고 지 지 지 힘 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에서 강한 압력을 사용해서 내뿜어주니 지에서 강한 압력을 사용해서 내뿜어주니 키가 아니라 시작 지 지 지 지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라인이 똑같습니다. 힘 빼고 들어갑니다. C가 아니라 시작 시 시 시 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J와 Q와 X 발음은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되는데 힘을 많이 넣는 학원님들이 계시거든요. 힘 쫙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지 지 치 시 지 지 시 시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네 번째 라인은요. 무엇을 주의하셔야 될까요? 양쪽 입가에 힘을 쏙 빼고 자연스럽게 읽어볼게요. 지 시 시 시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였어요. 자,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아와 아래치아 사이에 혀끝이 갖다 대서 이 혀끝에서 나는 힘으로 발음이 된다고 생각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한국어와 똑같은 발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발음이 똑같아요. 이 발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읽을 때 위치를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위치아와 아래치아의 사이에 혀끝에 힘 들어간다.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Z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럼 Z에서 강한 압력을 사용해서 내 부모 주님. 여러분 연상하세요. Z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S, I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읽는 발음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Z라고 읽어요. 여러분 Z라고 읽으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위치아와 아래치아의 혀끝에 힘 들어가서 그러면 들어갑니다. 시작 S, S가 아니라 시작 S, S, S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Z, I 위치아와 아래치아 사이에 어, 혀 넣어서 Z, Z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 S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쇠, 이상해요. I는 E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구내로운 게 우리 선생님은 S라고 읽었어요. S라고 읽었어요. 어? 이거 도대체 뭐죠? 음,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언어마다 예외가 있는 것처럼 Z와 C와 S, 위치아와 아래치아의 혀 갖다 대서 발음하는 부위에서는요. 그 뒤에 I는 뭐라고 읽지 않는다? E라고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E라고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발음들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지될 수 있겠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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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C, C, C 자연스럽게 S, S, S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라인이었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저는 총 21개의 성모에서 이쪽 라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의를 해드리고 저의 모든 수업에는 이 훈련이 있습니다. 건설음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먼저 우리 ZH도 있고요. CH도 있고 SH도 있고 R 발음이 있는데 자, 이쪽 라인은 여러분 중국어의 가장 중요한 혀를 말아서 발음해주는 건설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에 우리 혀를 마는 음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많은 학원님들께서 영어식으로 읽는 학원님이 계신데 중국어만의 발음의 특징을 또 한 번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설음 어떻게 읽는지 한국어와 중국어를 좀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ZHI가 있습니다. 자, 입천장이 이렇게 있고 우리 한국어의 즐거운 생활에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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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 한번 읽어볼까요? 치아 쪽에서 혀가 이렇게 누운 채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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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 이런 발음이 날 거예요. 이런 소리에서 혀를 살짝 말아서 만산태에서 발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발음 한 번 들어보실까요? 즐, 즐, 즐 이렇게요. 아, 그래서 어떻게 소리내주면 되겠다? 시작! 즐, 즐, 즐 중국식에 즐, 즐, 즐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학원님께서 영어식의 알 발음을 읽기 위해서 즐 이렇게 많이 마세요. 즐, 여러분 읽기도 불편하시죠? 많이 마시면 안 되겠고요. 3분의 1 정도만 저의 소리와 발음을 들은 상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어디에서 내가 읽어야 되는지 그 부위를 찾고 즐, 즐, 즐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발음할 때 혀가 움직여서는 안 돼요.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즐, 즐, 즐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티만 알려드릴게요. 해거스 자동발사, 우리 자동발사에 보면 어떻게 건설음이 설명돼 있냐면 이 어금니에 살짝 힘을 주고 깨물어주면 이쪽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즐, 다르죠, 확실히? 어금니에 살짝 힘 주고 깨물어준다. 즐, 이렇게요. 즐, 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학원님께서 즐 이렇게 읽으시는데 입술에 힘 빼셔야 돼요. 으 라는 소리가 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즐, 즐, 즐 이런 소리 그래서 혀 움직이면 안 되고 혀 살짝 만 상태에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즐, 즐, 즐 이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두 번째 라인 여러분, 즐에서 강한 함량을 사용해서 내 품어주니 그 유명한 여러분, 제가 이거 강의 안 해도 여러분, 웬만큼 다 아시더라고요. 네, 칠팔러마 약간 욕 같은 그런 느낌에 당신 식사하셨어요? 이런 말에 칠 이게 건설음이에요. 어떻게 읽어줘야 되겠다? 시작 칠 혀 말아주셔야 되고 시작 칠 칠 칠 한국식으로 읽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SHI 발음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에 한국식으로 읽게 되면 혀가 누려져 있으니까 쓸 쓸 쓸 이 바람이 나요. 쓸 쓸 쓸 이 아니라 중국식의 건설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시작 쓸 쓸 쓸 쓸 쓸 쓸 쓸 혀가 만 상태에서 입천장 이 사이에서 나는 공기를 통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 쓸 쓸 쓸 쓸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읽으면 안 되겠다? 쓸 이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 쓸 쓸 쓸 이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알라이 발음인데 참 듣기도 거시기하고 몇 프로가 부족한 발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라이가 나오면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리을 을을 연상하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혀 살짝 말아주는 발음의 중국어만의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르 라고 읽어보시면 돼요. 한 번 다시 시작 르 혀 너무 많이 말지 마세요. 르 르 르 르 라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ZH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쯔 쯔 쉬 르 한 번 다시 시작 쯔 쯔 쉬 르 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쯔 쯔 쉬 르 제가 일부러 이 ㄹ은 한국어와 비교해드렸지만 중국어에 이러한 혀가 많은 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먼저 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위치아와 아리치아의 혀 갖다 댔스 즈, 즈, 즈 이것도 그 뒤에 아이는 이라고 읽지 않고 으 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건설음 라인 zh, ch, sh, r 뒤에도 아이는 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겠고 어떻게 읽어줘야 되겠다? 으 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 으 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교과서적으로 딱딱하다며 소리를 듣고 여러분께서 따라 읽으시면 되겠죠? 즈, 즈, 슬, 르까지 훈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성모 21개 자, 여러분 성모 21개가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읽어주셔야 될까요? 첫 번째, 윗입술과 아래 입술을 마찰에서 내는 소리 뽀, 포, 포, 모, 후 이렇게 이런 것을 연상하시면서 계속 연습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혀끝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 뜨, 크, 느, 르, 좋죠? 자, 세 번째 성대의 울림을 묶음에서 나는 소리 끄, 크, 흐 아직까지 자꾸만 머뭇머뭇거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내뱉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혓바닥을 넓게 펴서 내는 소리 지, 치, 시, 위치아와 아래치아의 혀끝 같다 댄다. 즈, 즈, 스,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어, 선생님이 기초 강의할 때 여러분께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발음이 이 네 개의 발음이에요. 단독으로 딱 떨어뜨려서 읽으라고 그러면 못 읽으세요.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키라고 읽으십니다. 치 라고 읽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가 아니라 시작, 시,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스, 그렇죠. 그 다음에 스가 아니라 시작, 스, 이쪽 라인들. 그래서 이 네 개의 발음들 자꾸만 읽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라인으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으세요. 지, 치, 시니까. 그런데 단독으로 읽었을 때 치, 시, 치, 스, 스, 스 라고 읽을 수 있는지 또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모 21개에서 제일 중요한 라인이었죠. 어떤 라인이었어요, 여러분? 검은 서름 라인 들어갑니다.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보시죠. 지, 치, 시, 르. 한번 더 시작. 지, 치, 시, 르. 까지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열 번 이상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열 번 이상 듣고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중국어는 영어와 달리 우리가 영어는 좀 많이 익숙하지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는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걸어다닐 때도 여러분 중국어 배울 때도 책상 앞에 앉을 때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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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터너러 계속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선생님 하나만 강조해 드릴게요. 어떤 학원님께서 제가 읽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일부러 중국어의 일성을 조금 익숙하게 연습해드리기 위해서 음을 좀 길게 잡았고 높은 음을 잡았어요 이게 일성이거든요 그래서 포포 모포가 아니라 시작 포 포 모 포 뜨 트 느 르 그 크 흐 흐 지 시 시 지 츠 스 지 츠 슬 르 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항상 체크하기 여러분 화면에 선생님이 발음을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망설임 없이 첫 번째 라인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마찰에서 내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 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이게 마음대로 안 나와요 두 번째 라인은 여러분 이거 혼자 있다 그러면 안 나와요 혀끝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 뜨 뜨 뜨 뜨 뜨 이렇게 나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성대에서 울리는 소리 흐 오케이 자 이 네 개는 선생님이 너무나 강조해드렸잖아요 여러분께서 선생님 강의 듣고 나면 이 네 개의 발음들 정확히 구분해 내기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치 그 다음에는요 씨 아니에요 시 혀바닥에 혀끝에 힘 풀고 시 그 다음에는요 츄 츄 츄 으라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스 스 라고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국어의 첫 소리 딱 배우고 남는 여러분께서 연습해 주셔야 될 게 마지막 건설음 라인입니다 쯄 쯄 쯄 쯄 르 쯄 쯄 쯄 쯄 르 까지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 중국어를 좀 배워볼까 많이 망설였던 분들은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어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좀 도전 정신을 가지시고 많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짧지만 자주 중국어를 내뱉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자 짜이집 Apa ives media 본벌 본벌 비 ビ 비 비 비 비 비 és